안녕하세요 마술하다 야초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마술은 전체 카드 중에서 에이스 카드 4장을 이용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더 카드가 되는 카드가 있죠 스페이드 에이스가 리더 카드 역할을 할 거고요 나머지 3장의 에이스는 이렇게 뒷면으로 테이블에 내려둘게요 각각의 뒷면 카드 위에 3장씩 카드를 놔두겠습니다 나머지 카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옆에 치워둘게요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 중에 마지막 카드 하트 에이스가 있습니다 하트 에이스는 클럽 2와 잭 다이아몬드 사이에 끼워둘 거고요 두 번째 뭉치 3 하트는 스페이드 에이스 위에 올려놓을게요 두 번째 뭉치에는 클럽 에이스가 있습니다 클럽 에이스도 잭 스페이드와 이 스페이드 사이에 이렇게 끼워둘게요 그리고 6 하트는 에이스 스페이드에 놔두고요 여기는 마지막 다이아몬드 에이스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스는 8 클럽이랑 8 다이아몬드 사이에 이렇게 끼워둘게요 그리고 9 클럽은 이렇게 스페이드 에이스 쪽에 놔두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카드를 각각 정리를 할게요 제 손에는 한 장, 두 장, 세 장, 네 장의 카드 스페이드 에이스와 숫자 카드가 있죠 각각의 뭉치 위에 이렇게 마술 신호를 주면 사이에 있던 에이스가 다른 카드로 다른 카드로 다른 카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사라진 에이스는 모두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 장, 세 장의 카드는, 금방해 주세요 새로운 생명, 행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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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동입니다 한 장의 카드에는 다이아몬드 사이에 이렇게